영상은 딱 떠서 봤어요. 화제가 돼서 봤습니다. 예, 전 예였는지도 몰랐고요. 저도 몰랐어요. 모과중이랑 경기했던 거를 알겠는데 지찬이 형이랑 장대한 줄 몰라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원래 제가 중1땐 가는데 초등학교랑 시합을 하는데 투수 던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던지거든요. 그러다가 던지게 됩니다.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만났네요. 귀엽네요. 되게 조그만데요. 뒤는 조그만데 다 조그맣네. 저도 그냥 귀엽다고 생각하고. 제가 투수는 안 되는데요. 지찬이 형이 있죠. 그렇죠, 2루 땅볼로 잡았으니까. 공식 전적으로 1대0이네요. 1대0. 아니, 꼬락돼요. 이거 기억나요. 너야? 근데 우는 거야? 그래서 CNN에 홈런 2개 췄거든요. 근데 투수해서 5점 줘가지고. 제가 3점 다 냈거든요. 우는 거야? 네, 홈런 맞고 투수해서 제가 6점 줬는데. 그래서 졌어? 네.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요. 잠 잘 졌을 것 같은데. 네. 안녕. 안녕.